안녕하세요. 너는 끊겨놨고 사람입니다. 김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안을까요? 아니면 확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러정도로 떨어져요. 네. 마당두, 마당두, 마당두. 아 그건 없었어. 아니야 그냥 이번에는 안 없었는데. 안 없었어요? 어. 딴다. 아 알람이 죽이지? 초코올리죠. 약간 목욕탕 후에 바나나 오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저를 진정시켜주는.. 진정시켜주는.. 내가 나에게 주는 주문 보상. 오빠 머리 맞춰붙이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누나를 좋아했니. 나를 좋아했니. 너도 몰랐던 분이. 너도 몰랐던 분이. 너도 너의 마음을 몰랐니. 안 돼. 일단 음료랑 디저트를 가져올 테니까. 두 분이 저기 두 분. 진정들 좀 하고 계세요. 개인 팬미팅도 합시다. 네? 30분만. 아니 아니 20분만. 네? 뭐야? 누나 터널 그려져 있던 친구. 이게 맞는 거야. 갑자기 오버하셔. 나도 잡고 있을 거야. 꼭 한 번 꾸미고 나왔는데 누나랑 계획을 할 생각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버림.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 드라마의 멤버는 저희 삼박 관계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도 너무 삼박 관계라 너무 심심했다. 좋아. 네? 아무튼 오늘은 무슨 날이 가요? 김장은 이거 너무 하지 마세요. 오늘 양념치킨 거 같아요. 저희... 사이 조금만. 집어주세요. 네, 오케이. 언니 초집중 중이에요, 지금. 저희 장인이요, 장인. 학교 오경성사에 있어요.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밥 안 먹었네. 밥하면서 먹었는데 생일 반찬 먹는데 밥이었고. 학교 오경성사는 지금 재벌이 왔어지고. 입도 안 됐는데, 입 없는 못 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형이 형. 들어와야죠. 학교 오경성사. 정말 서러웠다, 서러워. 감독님이 진짜 오빠가 자꾸 이만큼 이렇게 자고 쌓아줬다. 좋은 하루 속도. 사랑이 넘치는구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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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람 되는데? 어때요, 김사람? 김사람 머리 한 거예요? 아니, 비 맞고 씻고. 공격. 공격. 흑 ville. 흑. 제가 쓸만한 영향은 사람이 공격지원으로. 그런데 성격이 되는 주제를 하루문이 북. 다시 자본다. 꿈에서 깨보려고 다시 자본다. 이제 수갑 차서 같이 자야 돼. 토토 나쁘지 않네. 묶어놓고 같이 자요. 그만 없어져라, 제발. 이불 좀 제대로 해둡니까. 명이 형, 좀만 내려올까요? 오빠, 조금만 밑으로 내려올게요. 어깨, 어깨가 지금 얼굴 다 가렸어, 나 지금. 됐어, 됐어. 오빠, 지금 어깨. 괜찮아요? 보기에 안 받으라고? 되게 옹세 타고 괜찮아. 안 돼. 아, 이렇게 해? 아, 대박. 봤어요? 나 톡 댄는 거?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아, 진짜 완전 대박. 방방 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방 뛴다가 적혀 있긴 하네. 아, 진짜 대박. 봤어요? 역시나 로맨스가 아니었다니까? 대박. 야, 이거 대박. 대박이다. 대박. 야, 우리 이거. 야, 우리 이거. 아, 대박. 역시나 로맨스가 아니었다니까? 이거 안 맞게. 이건 아니겠고. 그건 아니겠고. 그냥 신나한테 할만이. 나 진짜 처음이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래 마지막 텐데 얼굴 좀 보여주자. 오브가 들어와 버리네. TV에 본다. 오케이 이 정도.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와요. 자기 외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는? 눈썹? 눈썹 확대 갈게요. 눈썹이 되게 진해요. 성경이에요. 안녕. 너 찍히기 싫어서 지금 너가 들고 있는 거지. 내가 찍을래. 줘 내가 찍을래.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저 자료에 가야 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안녕. 잘생겼다 너도. 왜 그래요 자꾸. 진짜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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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